그러면 혹시 수상소감 때 못한 얘기나 혹시 팬들한테 전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또 강승윤씨는 없지만 원래 이런 수상소감과 모든 공식과 오피셜한 멘트를 승윤이 담당인데 이럴 때 감스러운데요. 자 민호씨가 한번 해볼까요? 민호씨가 그럼 우리 강리다를 대표해서 한번 해주세요. 소감 이럴 때 승윤이가 항상 승윤이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오늘따라 이 네 번째 마이크가 정말 비어있어가지고 맘이 아프네 어 일단 저희 팬분들 이너서클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일단 뭐 저희 앨범 작업에 함께 해주신 저희 작곡가 형들 그리고 이제 실무진분들 모든 이제 저희 가족분들 와이 뭐야 저희 우리 위너 팀위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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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들 스태프들 햄의 스태프과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 좀 처지네요 근데 강의해주세요. 이거 너무 어려워 나도 감사한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시작한지 한 3분 됐는데 리더의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네요 아니 그럼 세 분 중에 누군가는 리더 대행을 해야 되는데 누가 가장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강리더 자리를 원래 민호가 리더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는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민호의 리더는 성민호가 원래 리더였어요 우리 구리더라고 저희 사회에서 구리더라고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리더였으니까 어때요 좋은 점 하나 안 좋은 점 하나 얘기해줘요 아 제가 오늘 리더인가요 아니 항상 이제 강리더 없으니까 제가 그럼 오늘부터 오늘 리더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이제 리더를 좀 강승윤씨 대신해서 그 자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 네네네 강승윤씨가 워낙 잘해서 송민호씨가 리더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일단 좀 성향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많이 바뀔 거예요 조금 이제 승윤은이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리더였다면 저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그렇죠 네 그럴 거 같았어요 끌고 가는 점 네 하지만 멤버들은 아무 말 할 수 없게 제가 다 먼저 막 피 흘리고 막 코피 흘리고 아 솔선수범하고 근데 리더 코피만 먼저 흘리고 코피를 흘리겠다고요? 일로와봐 인마 일로와봐 아 좋았어요 그리고 박사님 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민호 보자마자 사실 여쭤봤는데 우리 강리더의 지금 상태는 어떤지를 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 현재까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강승윤씨 최근에 갔다 왔는데 괜찮아 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네 네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정확하게 왜 그런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또 선배로서 네 제가 디스크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지금 상황이 어 사실 좀 되게 안좋았다가 사실 저희가 좀 젊기도 하고 이게 쉬면은 나을 수 있어요 쉬면은 조금 많이 이제 디스크 들어가면서 괜찮아질 수 있는데 매일같이 디스크 해주셨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은 분들한테 뭐 죄송한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승윤이 건강 때문에 지금 딱 푹 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지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어제도 영상통화를 했는데 네 상태가 그래도 많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네 사실 이너서클이 걱정이 이제 많으니까 뭐 점차로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그래서 좀 푹 쉬고 다시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